안녕하세요 힐링앤드로잉의 노브입니다 오늘은 곰돌이 비 베어 입니다 저는 독일어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아니메이션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은 좀 광고 같은 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카페에서 챌린지를 모집합니다 제가 챌린지를 하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챌린지 리더가 돼서 챌린지 리더를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경험도 해보시고 또 같은 종류의 그림을 함께 이렇게 며칠 동안 그려요 이런 거를 해서 그룹으로 한번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왔고 해왔는데 각자가 이렇게 더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오일 파스터를 완전 꽉 잡았어요 어떤 분은 프로크리에이터 이렇게 디지털 드로잉을 굉장히 잘하시고 어떤 분은 또 수채화가 좋고 어떤 분은 수채화 중에서도 풍경화가 좋고 또 어떤 분은 이런 그림일기가 좋고 컬러링 북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같은 계열의 그림 종류를 여러분들이 모아서 하시고 영상도 올리시고 릴스도 올리고 쇼트도 올리시고 그 테크닉이 필요하시면 또 물어보시면 서로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거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알아서 줌을 해서 누구와 한 분이 프로크리에이터를 가르쳐 주든지 이런 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꼭 제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서로 서로가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는 회원분들이 오일 파스텔이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음 어떤 분은 색연필 막 하시는데 일단 저는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은 색연필만 계속 하시니까 늘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그 시간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벌써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어 너무 놀랍고 음 제가 이것만 가와이 뭐 귀여운 그 이것만 하고 있으면 다른 분들은 뭐 좀 어 같이 하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종류의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지역방이 아니고 그거를 제가 한번 바꿀게요 오늘은 힐링 앤 드로잉 좀 광고하는 것처럼 앞부분에 좀 그렇게 됐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밖에 이렇게 전달을 할 수밖에 없고 오늘은 그 한우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음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한우물을 파야 한다 얘기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했었죠 그림을 어 그거로 성공하려면 그거 한 가지만 하고 장창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쭉 뭐 일러스트 무슨 뭐 그림 얘기 그림 얘기 이렇게 한쪽으로 쭉 인스타에 올리시면 이제 책 내자는 얘기가 나오고 강의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어 공방도 열고 이렇게 돼요 6개월에서 못해도 6개월 이상은 해야죠 3년 정도 해야 뭐가 꾸어다기가 나오고 보이죠 꾸준히 그 방향을 잡으시라고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오늘 시도를 해본 건데 그렇긴 한데 그림에서 한 가지를 잡고 이렇게 쭉 간다 이것도 괜찮은데 저처럼 그걸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또 그림만 그리나요 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근데 한국말에 한 우물을 파야 된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걸까 정말 한 우물만 파야 되는 걸까 이거 제 얘기에요 제가 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막 생각할수록 어 내가 그래서 그런가 뭐 이제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음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저였고 시간 지난 지금 보면 음 음 좀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더라구요 음 우물을 아무리 파도요 물이 없는 데에서 파면 물 안 나오죠 음 당연한 말 물이 있는데서 막 열심히 파요 근데 그 물이 고여 있는데 우물을 판 건가요 아니요 여러 갈래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모이는 곳이 우물입니다 한 갈래에서만 들어오면 많은 우물이 깨끗한 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 갈래에서 쫙 모이게끔 우물을 만드는 거죠 갈래가 물길이 많을수록 우물이 더 빨리 차오르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말로 요즘 파이플라인을 만들어라 여러 가지 파이플라인을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에서 모은 것이 한 군데로 아 그거 간단하게 그 책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우물이 아니고 파이플라인이었죠 우린 우물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지금 끊은 거예요 우물 파고 들어가 내려왔을 때 그 줄기가 여러 굴 줄기가 있으니 한 줄기가 말라도 다른 줄기의 물로 인해서 그 우물이 마를 새가 없죠 모든 그 물줄기가 마르기 전에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한 우물을 파야 되나요 그것은 정말 한 우물일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지금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있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하는 것이 다 연결되서 하나로 모일 수 있게 하면 한 우물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언니 언니 한 우물 파긴 글렀지 표현이 표현이 너무 이렇게 한 우물 파긴 글렀지 뭐야 말이 되게 이상해 어 그리고 대답해 놓고 정말 몇 주 몇 달을 고민을 했어요 무슨 얘기지 그리고 그리고는 알았죠 모든 것이 한 길로 가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로 모으면 되겠니 결국 목표는 그게 뭐예요 내 미션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미션을 찾아 놓으니까 그걸 목표로 해서 이렇게 쭉 여러 물길 끌어다가 한 우물을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림도 그리죠 상담도 하죠 인터넷도 하죠 유튜브도 하죠 뭐도 하죠 그거 길이 엄청 많잖아요 다 다른 것 같죠 아니요 다 한길이에요 한우물입니다 모이면 우리 이렇게 많은 물줄기를 모아서 한우물이 되게 해요 그런 걸 그린로 편하게 하나 감사합니다.